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입니다 오늘의 하비인 더 하우스는 우주 베스밤 입욕제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시면 제가 시킨 것들이 이렇게 체크돼서 나와있어요 뭐 시트러스향, 플라워향, 우디향 중에서 저는 시킨 것 중에 스트러스향이랑 플라워향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그리고 키트 옵션 중에 저는 버블바 말고 우주 입욕제 만들기 체크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저는 방구틀과 혼합가루 그리고 혼합액체를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뭘, 무엇을 어떻게 시켰는지 이렇게 박스 위에 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제가 뭘 시켰는지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짠! 이렇게 짠! 이렇게 뜯으면 바로 위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나와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게 위에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방구틀입니다 이제 입욕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방구틀 모양 종이컵 그리고 장갑 1제 가루형 2개 2제 가루형 2개 향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워향이고 하나는 시트러스향입니다 이건 4제 액상형 2개 블루, 핑크, 옐로우 이렇게 총 3가지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종이 그릇 2개와 기본으로 들어있는 선물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푼이 3개가 들어있네요 자, 이제 저만의 입욕제를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이제 여기CKL star 액숑 나머지 아ίναι 시간 ах Murak 놀고 계란 닭 돼지 굴 어떻게 데이 classroom 닭 questo 아삭아삭 마늘 설탕 설탕 왜이렇게 만들어졌어? 요리 깻잎 계란 계란 숟가락으로 넣어둘 양 содержит 고기를 넣어주세요 소금 육즙 고기를 넣어줍니다 양파 AAAAAAA 박수 국물 칼칼 나무 저는 두개ier 그렇게 먹을 생각도 Snee 삼겹살레 되어있는 한글aju 두개ier 고춧가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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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을까... 아... 젤리 대파 고기가chat 쪽파 스멜 통통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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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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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